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대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함성을 지르며 따르던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함성을 보내드리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6월절에 모인 인파들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는 자신들의 기대함 자신들의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온 겁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왕권의 선포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은 그런 우리의 일상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곧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원히 달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뭔가 그 문제 해결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적을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일반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분의 왕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그러한 왕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정 차원이 아니라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그분이 왕이심을 알고 그분의 왕권을 내 삶 속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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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